안녕하세요. 남자 중둑구 기빈들끈 태진범은 8번 높은 15번 남자 중둑구 위대급 4번 높은 11번까지 진질로 속히 선수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남자 중둑구 위대급 16번 진출선수 속히 선수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 남자 중둑구 위대급 대진범 19번 풍생중학교 박지우 청 광주의 인동중학교 변 청년 풍사코트 출전이기 광주의 인동중학교 김 광주의 인동중학교 박지우 청년 풍생중학교 박지우 청년 풍생중학교 박지우 청년 풍생중학교 박지우 청년 told 울산중교 김시현 청 영남중교 정중현 5 3코트 출전 대기